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19일 여러분들과 그린리소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면서 주가 신고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특히 그린리소스만 주가 저점에서부터 이탈하지 못한 채로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그린리소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린리소스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반등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세계 최초로 초존도 선제에 대해서 대규모 양산에 성공하고 미국 글로벌 기업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고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더라도 최근에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체제로 초존도 선제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이실 거고요. 즉 이런 재료를 토대로 앞으로 이 그린리소스가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 산업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 호재 조금만 불어주면 주가가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린리소스 앞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 핵심적인 구리 대체제에 대해서 개발에 성공하고 공급을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특히 공급이 단순히 국내가 아니죠. 국내가 아니라 미국 기업에 승인을 받은 시점 신규 매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2만 5천원 저점까지 내려와 주었을 때 추가 매수 통해서 지금 매수 평당가 높으신 분들이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보셔야 될 부분은 3만 5천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시장에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냐에 따라서 충분히 3만 5천원 뚫고 신고가 4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4만원대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주가가 2만 5천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한 비중에 대해서 3만 5천원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원래 비중까지 낮추면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만 낮춘 상태로 원래 매수했던 비중 그대로 3만 5천원부터 홀딩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3만 5천원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주가가 2만 5천원까지 내려왔을 때 신규 매수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그린리소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보내드릴 그린리소스에 대한 보고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린리소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한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모두 확인해서 대응 방법 모두 정리된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지금 이 그린리소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그린리소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가능한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구산업과 한국석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5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하시는 이유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고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흥구석유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져왔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알려드리고 그만이 아니라 이 단타 종목들 매도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이 노하우에 대해서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매매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매매하기에는 내가 본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 이탈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종목이다. 바닥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최근에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된다면 독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 이 핵심적인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에 대한 발표가 나기 시작한다면 5월부터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최소한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에 기존의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관계 이력을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수급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확인 모두 끝마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에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제가 습관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보고서와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